스킨케어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건조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요즘 제가 미스트에 손이 굉장히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막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 앰플앰 미스트가 가볍게 수분 충전해주면서 마냥 무겁지 않은 그런 미스트 제형이어서 요즘 쓰기 딱이더라고요.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착 뿌려줍니다. 분사력도 괜찮고 막 뿌리기 좋은 것 같아요. 가격만 괜찮다면 여러 개 쟁여놓을 가치가 있는 그리고 나서 더마토리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라는 제품을 써주도록 합시다. 살짝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늘어나거든요. 쫙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진짜 많은 패드를 써봤는데 이렇게까지 큰 밀착력을 보여준 패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밀착력이 미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얘가 양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바깥면은 약간은 면의 푸실함?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안쪽 면은 면 위에 젤을 한번 싹 발라놓은 그런 느낌? 그래서 밀착력은 밀착력대로 가져가면서 자극은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딱 붙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에센스. 에센스는 더랩 바이블랑두 엑스퍼 트루 토닝 세럼과 텐션 세럼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제품에 반했어요. 텐션 세럼. 얘가 피부 속까지 싹 들어가서 영양감을 피부 겉까지 한번 촥 채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얘가 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더 좋은 거는 무겁지간.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요즘 환절기. 그냥 데일리 세럼 있죠. 그 용으로 얘를 굉장히 잘 써주고 있습니다. 립밤은 저는 요즘 이거 두 개 쓰거든요. 하나는 토코보 립 마스크 제품. 그리고 하나는 케어드 디펜스 볼륨 립 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 플럼핑까지는 아닌데 그냥 땡글땡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좀 입술이 약간 오마져 있잖아요. 오마져 있는 분들이 요런 거 이 전에 발라주고 메이크업 들어가면은 조금 더 땡글땡글해 보이는? 이거는 아누아 복숭아 칠칠 나이아신 인 리치드 크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제가 환절기에는 크림보다는 에센스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건조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크림을 무거운 걸로 확 바꿔버리면은 피부에 유분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오히려 트러블을 발생시키거나 광 메이크업 했을 때 너무 과하게 빛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절기에는 에센스에 힘을 주고 크림은 적당히 보습감 줄 수 있는 끈적이지 않는 이런 크림 제형을 소량 발라주는 거 같아요. 베이스는 먼저 제가 요즘 완전 꽂힌 메이크 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빛 팔레트 라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피부 색조 지우개 같아요. 그 정도로 피부에 붉은빛, 다크서클, 노란빛 이런 거를 아주 얇게 싹 가려주더라고요.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다크서클을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손등에다가 둔 다음에 무조건 여기서부터 오늘 저는 다크가 더 위에 있는데요. 알아요. 근데 처음 발리는 부분은 무조건 두껍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살살살 올라와 주세요. 다른 팔레트에 있는 다크서클 가리는 컨실러들은 좀 많이 붉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21호 기준에 자연스러운 너무 자연스럽게 다크를 가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바로 홍조. 홍조는 무슨 색이다? 그린색. 컬러를 너무 잘 뽑았더라고. 턱도 반만 가려볼까요? 진짜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는 컬러 코렉팅 한 부분, 여기는 안 한 부분. 한 부분, 안 한 부분. 제가 막 기미나 잡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렸는데 여기가 훨씬 깨끗해 보이죠? 그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쓰는 게 바로 노란 색깔. 이 입가 부분이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팔자주름 부분도 살짝 그림자가 모여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을 여기에다가 싹 입혀주니까 볼륨감이 싹 올라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싹 잡아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더툴렛. 앞으로 가볍게 꾹꾹 눌러줄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어쩌다가 내 베이스가 다 웨이크메이크가 된 거지? 촉촉하면서도 베이스를 깔끔하게 잡아줘가지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쓰기 괜찮더라고요. 브러쉬에 살짝 붙여가지고 가장 두꺼운 부분부터 확실히 이렇게 잡아주고 들어가면 베이스를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슬림 아콘 그레이 라는 컬러입니다. 살짝 애쉬빛 감도는 이런 느낌. 보통 이 정도의 발색을 가진 제품들은 발색이 잘 안 돼요. 진짜 빡 이렇게 발라야지만 이 정도로 딱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 삐아 제품은 선명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연한 발색과 함께 선명도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로우 제품이라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눈썹 자체가 진해가지고 진한 브로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또 연한 브로우를 쓰자니 이 꼬리 쪽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이거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컬러도 이번에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래 삐아 제품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각 계절마다 갖고 있는 메이크업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여름이면 상큼한, 화려한 이런 포인트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가을만큼은 저는 무조건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딱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메이크업을 하나하나씩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분위기를 가장 많이 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러셔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넓은 부분에 바르잖아요. 우리 아이 발라봤자 이만큼, 립 발라봤자 이만큼. 그 치크는 얼마큼 많이 발라요? 이만큼.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이 컬러가 가져가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건데요. 가을 쿨톤 블러셔로는 이게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부 하이퍼핏 컬러 치크 라일락 풀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컬러 있죠. 이거를 볼 넓게 촥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이건 클리어 퍼프거든요. 찰떡으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가 뭉침없이 뽀용하게 발려가지고 제형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컬러 너무 예쁘죠? 컬러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 색감을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위에다가 살짝만 얹어보도록 할게요. 웃었을 때 보이는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렇다고도 너무 많이 바르면 갑자기 붉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딱 이 정도. 피부는 진짜 웃음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러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여름 블러셔용. 이게 우리 가을 블러셔용. 그리고 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섀도우 팔레트. 삐아 에센셜 아이 팔레트 유어모브 라는 컬러입니다. 이전 쿨톤 팔레트들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회끼가 돌아서 눈 위에서 둥둥둥 뜨거나 너무 붉어서 눈이 불타오르거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삐아가 그 중간을 굉장히 잘 찾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요. 바로 이 짙은 컬러. 이게 여러분 올렸을 때 눈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컬러거든요. 톤 정리와 함께 눈에 그윽함을 한 방울 딱 준 느낌? 이 두 개 조합은 무조건 가면서 다른 것들은 적절히 섞어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써가지고 제가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일곱 번째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 꼬리 쪽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컬러를 앞쪽부터 써주면서 얘를 살살살 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준 다음에 제가 완전 꽂혀있는 피 올트임 듀얼 라이너 시스루 블랙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언더에다가 붉은기를 더해줄 수 있는 라이너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쿨톤 분들이 붉은기가 안 어울린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 하면 살짝의 붉은기는 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붉은 컬러들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게 대표적인 컬러들이죠. 약간 초코 브라운? 이런 거 가을에 쓰면 얼마나 예뻐요. 바로 단풍이지. 근데 이게 쿨톤 분들이 쓰시면 좀 더워 보일 수 있는?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컬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피해서 이번에 이 듀얼 라이너에 있는 이 컬러를 정말 잘 내셨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쪼꼬쪼꼬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물 탄 현한 초코 느낌? 제가 이런 컬러 중에 또 좋아하는 게 바로 쿨티어라는 컬러인데 이것도 투쿠에서 쿨톤 분들을 위해 출시한 언더 라이너예요. 이 세 가지 컬러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투쿠도 좋고요. 이 시스루 블랙도 좋습니다. 시스루 블랙이 조금 더 좋은 이유는 뒤쪽에 블랙 컬러가 있어가지고 듀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얘가 또 블랙이 좋은 게 엄청나게 부드럽지 않아요. 진짜 미친 듯이 부드러운 것들은 이 점막에 올렸을 때 밀착이 안 되거든요. 얘가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적당히 밀착력 있게 발리면서 또 번짐 없이 밀착력 있게 딱 붙는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얘가 쓰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장 붉은기가 없는 게 바로 이 컬러거든요. 언더 삼각존 부분. 그윽한 느낌으로 가면서 끝은 살짝 도톰하게 이거는 더툴랩 237 브러쉬인데요. 공룡분들 이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 진짜 멀티입니다. 언더 삼각존 해주기도 너무 좋고요. 이 앞쪽 해주기도 너무 좋고요. 언더 애교살 해주기도 너무 좋고요. 코 쪽 음영 주기도 너무 좋고 눈썹에 빈 곳 채워주기도 너무 좋아요. 이 브러쉬는 진짜 만능입니다. 공룡분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가을에는 눈썹이 좀 뭔가 그린 것처럼 부드럽게 되는 그런 분들이 가을 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 사이사이 파우더로 유분을 살짝 잡아주면서 그림 그린 것처럼 안을 채워주면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언더를 살짝 빼줄 건데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뺀 다음에 언더 붉은기를 아주 살짝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언더 마스카라를 약간 붉게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짙은 섀도우를 사용해가지고 위쪽을 한 번 덮어줄게요. 이렇게 짙은 섀도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바르면 이걸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섀도우가 지금 어디 쪽에 묻어있어요? 위쪽 브러쉬의 위쪽에 묻어있죠? 이 상태 그대로 눈으로 가져가서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셔야지 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섀도우 바른 부분, 안 바른 부분 바른 부분, 안 바른 부분 어깨 부분 살짝 일자로 속눈썹을 쫙 붙여주고요. 또 가을 하면 어떤 마스카라다? 브라운 마스카라 브라운 마스카라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요.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초코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너무 붉지도 않으면서 살짝 초코빛도 제대로 나는 얘를 사용하면 조금 더 무드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언더 할 때 그리고 옆모습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가을에 이 마스카라를 정말 많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꼬리 중심으로 영상이나 사진 봤을 때 그런 애교살들이 있잖아요. 펄을 올리고 두껍게 올리고 해서 올라간 애교살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세팅 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애교살로 싹 올라간! 그 저 볼 때마다 이건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떤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이거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주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해봤는데 너무 예쁘지? 바로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리넨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애교살이 없죠? 여기다가 얘를 싹 올려줘. 제가 일직선을 줬던 그 선까지. 원래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막 덧바르잖아요? 그러면 엄청 뭉치거든요. 얘는 뭉침이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올라가죠. 요즘에는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 제품들보다도 뭔가 톤 차이를 제대로 잡아내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안쪽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 묻혀가지고 이 안쪽에만 살짝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은 립바를 준비 끝.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살몸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외곽을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입술 선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하트 퍼센트 도트 온무드 펜슬 칸 핑크 이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베이스를 칠해줄 거예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요. 컬러가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이 칙칙한 부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드름 사이사이 끼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즈를 발라줄 거예요. 코랄 헤이즈 디스 틴트라는 컬러입니다. 얘가 모브 빛이 좀 강한 그런 글로즈 틴트예요. 살짝은 딥하죠? 얘를 사용하니까 입술이 되게 무드 있게 볼륨 업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를 살짝 이렇게 덜고 입술 전체에다가 파우더라면은 전체적으로 글로시함도 정리가 되면서 코 쪽 유분과 볼 앞 쪽 유분 살짝의 블러셔 컬러도 좀 다운되는 쉐딩은 제가 좋아하는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눈썹 부분부터 이어지는 콧대에 쉐딩을 사용해서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아몬드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얘가 약간 쉐딩 컬러를 살짝 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살짝살짝 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 또 붉은 느낌이 없어. 제가 좋아하는 인중 이슬 아래쪽 얘가 라인한 데도 되게 부드럽죠? 이게 그렇게 써도 될 정도로 컬러가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끝! 좋아. 이슬 아래 화나